안녕하세요. 리셀 EPS 토픽의 리셀입니다. 42과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? 어휘 1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랑 같이 연습해 보시죠. 기계 작동 작동하다 사용하다 사용하다 쓰다 쓰다 누르다 누르다 올리다 올리다 내리다 내리다 돌리다 돌리다 끼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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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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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다 빼다 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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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재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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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재 목재 손잡이 손잡이 움직 움직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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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같이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번 1번은 빼다 1번은 빼다 2번 2번은 끼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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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은 적재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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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은 걸다 걸다 5번은 꽂다 꽂다 정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어휘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강 문법일 수업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. 바이바이